인천 경실련이 오는 20일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. 이들은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방향을 정리해야 할 우선 현안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중단과 대체 매립지 확보,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민영화 차단, 인천이음 사업 운영 방안 재정립 등 5가지 현안 정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. 경실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후보자 간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시민 혼란이 여전하다면서 인수위는 현안의 추진 방향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